지난 24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24일에는 시장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오세창 시장을 비롯해 시청 각 부서 공무원과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원들이 잇따라 시정질문을 벌였습니다. 맨 먼저 시정질의에 나선 심화섭 의원은 여성장애인 출산 장려금 지급 문제, 각급 학교 상하수도 할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심화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오세창 시장은 현재 우리시가 다른시에 비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비용도 있고 자녀 양육비도 적은 수준이나마 지원되고 있다며 둘째를 출산한 자에겐 출산 장려금 20만원과 셋째 이상 출산한 자에게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 출산 장려금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상하수도 할인 문제는 현재로선 어렵다며 동두천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에 나선 홍석우 의원은 동두천시의 발전 상황은 2011년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동두천지원 도시인 국제평화도시 진행사항과 동두천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권에 대한 문제점과 수위계약 등 특혜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노력해준다 그러면 특혜 의혹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창 시장은 동두천이 침례신학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 등 발전에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시가 산림이 68%인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면이 있기에 산을 이용한 테마파크 조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에 또한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 수위계약은 무엇인가 받고 도와주는 것이 특혜라고 생각한다며 투명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특혜 의혹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영미 의원은 우리시에 침체된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과 전략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오세창 시장은 현재 동두천시 미군기지에 관련된 TF팀을 조성하는 등의 성과와 침례신학대학교 유치, 이 밖에도 동두천시 산학 레포츠 단지 조성 등에 관한 동두천시 미래를 위한 계획이 많다며 2010년은 동두천시가 더 나은 도시가 되도록 하는 디딤돌이었다면 2011년은 도약할 단계라고 답변했습니다. 박형덕 의원은 특색 있는 문화 행사를 위한 계획과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박현희 의원은 2020년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도시개발 재구성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김장중 의원은 제2지방산업단지 관련해 제1지방산업단지와의 연계 방법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내년에는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9만6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행정 수요에 대한 욕구와 여망을 효과적으로 수용해 시민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자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정 연설을 통해 밝힌 2011년도 동두천시 역점 시책은 경기북부 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도시 육성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교통 허브망 구축 산악 레포츠단지 조성 등 민자유치 사업으로 생태관광, 휴양도시 건설 교육환경 개선과 평생교육원 육성 대학유치로 인간중심의 교육문화도시 조성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과 연계한 복지도시 건설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통한 생활환경과 주거문화 개선 등입니다.